친구들,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 유튜브에서 만나자! 위험해요! 모두 물러서세요! 수고했어, 해리! 불은 무서워! 에이, 지라! 우린 뭐가 무섭다고 그래! 역시 해리야, 정말 멋지지 않아? 다 봤지? 이제 가자! 해골이다! 해골? 해골! 따라자, 따라자! 티란은 꼼쟁이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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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란은 꼼쟁이래요! 티란은 꼼쟁이래요! 티란은 꼼쟁이래요! 티란은 꼼쟁이래요! 그만 놀려! 너희들이랑 안 놀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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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심했나? 몰라! 으아악! 꼼쟁이래요! 살려주세요! 으아! 목소리는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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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 숲에 불이 났어! 위치는 두 동쪽 솔방울들! 벨로와 딜로가 불길 속에 갇혀있는 상태야! 좋아! 렉스팅! 출동! 핵! 얘들아! 디란! 야 Sayamba gal. 꺄악! 으악! 으아악! 으악! 으악악! 으악! 으으악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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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으으으으으으으음으으으아아아악!! ladies&g., uh, wouldpsqppp. 꼭 구해낼 거야! 이라! 으아! 볼 길이 다 거세졌어! 살려주세요! 어떤 가지? 야! 렉스팀! 렉스팀! 얘들아, 괜찮니? 이쪽으로 어서 피해! 렉스팀! 매주 일요일!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다이너! 렉스팀 출동!